야, 우리 너무 가깝지 않냐? 어디 가? 네, 규현이가 저기 뭐 부탁할 게 있대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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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규현이 삼촌한테 부탁할 거야? 뭐, 뭐, 뭐. 뭐 부탁한 거야? 왜 이렇게? 빨리. 그렇게 하면 안 돼, 내가 그랬어. 빨리가 없어, 애들아. 생각하는 거야. 얘기해 천천히. 빨리 가. 넌 이거 안 해도 무서워. 언니, 봐봐. 무섭지, 봐봐. 규현아, 이리 와, 이봐. 규현아, 규현이 오빠. 규현이 오빠. 규현이 오빠. 규현이 오빠. 규현아, 이리 와. 규현아, 이리 와. 규현아, 이리 와. 규현아, 이리 와. 호랑이. 그러니까, 그 얘기하러 가려는 거야? 어떤 거야, 저는. 호랑이 꼭 필요해요. 그렇지. 호랑이가 필요하다고? 호랑이는 영혼을 갖고 왔는데. 호랑이는 영혼을 갖고 왔는데. 아, 호랑이는 영혼을 꼭 안고 잡았으면 좋겠다고. 그런 거는 하루니까 해줘야 되지 않아? 어디 있어? 가서 지금 부탁하려고. 고맙습니다. 아, 챙기는데, 챙기는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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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자, 자, 집 다이어트 들어가. 갖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빠, 주로? 그래도 호랑이 인형 오는데. 좋지? 아빠랑 같이 놀다 잘까, 그러면? 응. 아, 그 땡겨? 동겨? 동겨? 동겨. 동겨지 말고 밀어, 밀어. 아빠가 해줄게. 아빠가 해줄게. 아빠가 해줄게. 아빠가 해줄게. 괜찮아. 잠옥 갈아입자. 만세. 아이, 창피해. 아이, 창피해. 추워, 추워, 추워. 다 풀어, 파. 다 풀어? 다 풀어, 파. 다 풀어. 야, 야. 거기, 이쁜충. 이쁜충. 아, 그거 말고 이쁜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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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춥다, 춥다. 입자. 호랑이 배달 올까? 아, 올까. 배달. 그래. 이리, 이리. 힌둥아 불러와봐. 힌둥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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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어? 힌둥아. 진짜 오랜만에 온다, 그치? 힌둥아. 오늘 호랑이 꾹 안고 자는 거야? 불 끄고. 힌둥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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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, 우리 벌써 내일 집에 가. 가기 싫지? 응. 힌둥아. 아까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울었잖아. 거짓말 한 거야. 지금 거짓말 아니지? 응. 힌둥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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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둥아.